1. 프리티우먼 릴리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리티우먼 릴리입니다. 릴리 편은 시리즈로 제작되었으며 이번 영상은 두번째 시간입니다. 화려한 금발의 소유자이며 백옥같은 피부 아름다운 외모 맑고 깊은 눈동자 글래머러스한 환상적인 몸매 그녀는 모든걸 다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그녀에게 응원을 보내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